부모님이나 어르신들께 홍삼 선물 많이 하시죠? 홍삼도 나쁘지 않지만 실제 체감 효과가 더 좋은 선물들도 많습니다 병원의사에게, 야근역사에게, 건강기능식품, 기능식품 전문가에게 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의 관점이 아닌 제조의 관점에서 알려드리는 건기남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 하나가 부모님께 어떤 영양제를 사드려야 되냐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드시면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영양제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 나이대 혹은 성별에 따라 제품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보통 어르신들한테는 오메가3나 마그네슘 같은 특정 미네랄 그리고 단백질 이런 것들을 많이 추천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나쁘진 않은데요 요즘은 식사도 잘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굉장히 건강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께는 오메가3 마그네슘 같은 제품들은 너무 좀 뻔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많이들 드시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건기남만의 오랜 경험으로 다른 분들과는 조금 다른 종류로 5가지를 추천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요즘 제품 추천을 요청 주시는 댓글이나 메일이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기가 어려운 수준이 되어서요 영상 하단 설명 부분과 댓글 최상단에 추천 제품 리스트를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다 보시고 댓글을 보시면 제일 위에 추천 제품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추천 리스트 상의 제품들은 효과가 더 좋은 제품이라기보다 건기남의 제조 철학과 일치하는 제품 혹은 원료적 특성을 잘 이해하고 만든 제품들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드시면 좋은 영양제 첫 번째 유산균 말고 비피더스균 요즘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드시죠? 사실 거의 모든 소비자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가 곧 유산균이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유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다 이건 100% 맞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산균이다 이건 절반만 맞는 것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나 하실 텐데요 프로바이오틱스는 크게 유산강균, 유산구균, 그리고 비피더스균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는 크게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으로 구분할 수 있고요 유산균과 비피더스균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에 속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흔히 프로바이오틱스의 유해균을 없앤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유해균을 없애냐면요 프로바이오틱스가 몸 안에 들어가서 젖산과 초산을 생산시켜서 그 젖산과 초산이 대장균과 같은 유해균을 죽이는 것인데요 젖산과 초산 중에 초산의 살균력이 훨씬 더 쎕니다 즉, 초산이 젖산보다 유해균을 더 잘 죽이는 것인데요 그런데 유산균은 주로 젖산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비피더스균은 초산과 젖산을 동시에 생성시킵니다 결국 비피더스균의 살균력이 유산균보다 더 우수한 것이죠 여기서 문제는 초산을 만들어야 하는 비피더스균이 60대 이상이 되면 급격하게 줄어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께 비피더스균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건 40, 50대 분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죠 흔히 나이가 되면 방귀 냄새가 심해지고 변냄새도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대장 속에 대장균을 비롯한 부패산물이 많아져서 그런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비피더스균이 줄어드니까 대장 내 초산의 생성이 줄어서 대장균이나 부패산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냄새가 심해지고 변이 묽어지거나 변을 보는 빈도나 변의 양이 일정치 않아지는 것이죠 전반적인 건강에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중에 파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 중 상당수는 95% 이상은요 비피더스균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은 비피더스균을 흉내내는 수준으로 넣죠 왜냐하면 비피더스균은 산소와 접촉하면 잘 죽고 그에 비해 유산균은 상대적으로 산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비피더스균은 유산균에 비해 안정성이 좋지 못해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잘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게다가 비피더스균은 가격도 비싸요 제가 우리나라 프로바이오틱스 제품들은 보장균수라는 것을 맞춰야 해서 제품을 만들 때 균의 기능성보다는 균의 안정성에도 우선시 된다고 말씀드렸죠 보장균수 100억 정도는 맞춰줘야 소비자들이 좋아하고 약사나 의사들이 추천을 하는데 안정성이 떨어지는 게다가 상대적으로 비싼 비피더스균을 넉넉하게 넣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60대 이후 비피더스균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비피더스균을 드셔야 한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이 드시면 좋은 영양제 두 번째 메론 추출물 글리소딘 글리소딘이라고 불리는 메론 추출물은요 굉장히 강력한 항산화제이고요 해외에서는 항산화제 혹은 피부 노화 관련 제품에 많이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피부 제품에 사용되는 항산화 성분들은 굉장히 강력하죠 반면 우리나라에서 메론 추출물 글리소딘은 혈관 제품으로 사용되는데요 분명히 피부 노화 쪽으로 효과가 있는데 시약처에서 특정 성분이 노화에 좋다고 하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니까 혈관 쪽으로만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약처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는 몇 번 말씀드렸죠 그런 메론 추출물 글리소딘은 뭐냐 정확히 말씀드리면 칸탈로프 멜론에서 추출한 것인데요 칸탈로프 멜론이 일반 멜론과는 다르게 굉장히 오랫동안 신선함을 유지한다고 해서 연구를 해보니 칸탈로프 멜론 안에 SOD 효소가 많이 들어있더라 해서 개발된 성분입니다 SOD 효소는 노화의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인데요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다고 하고요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튼 칸탈로프 멜론 추출물 글리소딘은 항산화 효소인 SOD를 활성화시켜서 노화에 좋은 성분인 것이죠 문제는 이 성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완료라서 국내 제품의 가격이 많이 비싸고 제품의 종류도 2020년 현재 기준 한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인데요 제 채널을 계속 보신 분들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이 뭔지 이제 다들 아시죠 특정 업체가 국내 시장에서 특정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인데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설명 부분에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편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멜론 추출물 글리소딘은 굉장히 좋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 안타깝게도 국내 제품이 너무 비싸서 해외 직구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돈 많으신 분들은 국내 제품이 훨씬 더 좋겠죠 어르신들이 드시면 좋은 영양제 세 번째 고함량 비타민 B군 이 세 번째부터는 앞선 두 가지보다 익숙한 것들이라서 간단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어르신들 보면 실버형 종합비타민 이런 거 드시는데요 사실 식사 잘 드시는 분들은 일반적인 실버형 종합비타민 굳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어르신들은 굉장히 활동량이나 활동 범위가 넓어서요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나는 고함량 비타민 B군을 섭취하시면 보다 인생을 즐겁게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실제로 고함량 비타민 B군 어르신들한테 추천을 많이 드리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고함량 고르면 좋으냐 하루 혹은 1회 섭취량 기준으로 비타민 B1, B2, B6가 각각 50mg 이상씩 들어있으면서 8가지 비타민 B 모두를 넉넉히 제공해주는 제품이 좋다고 봅니다 물 한 컵 충분히 드시면서 고함량 비타민 B 제품 드시면요 이거는 진짜 먹고 안 먹고가 완전히 달라요 특히 여행 가시거나 주말에 침묵 행사에 참석하시거나 혹은 오늘 좀 피곤하다 이럴 때 드시면 더 좋죠 어르신들이 드시면 좋은 영양제 네 번째 프로폴리스 프로폴리스도 요즘 굉장히 유행이죠 그런데 사실 프로폴리스가 요즘 갑자기 뜬 건 아닙니다 프로폴리스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오래되었어요 제가 10년간 업계에 있으면서 보니까 프로폴리스만큼 매니아층이 두텁고 드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성분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굳이 하나 꼽자면 녹차 카테킨 정도가 장단기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모든 기능 성분들은 효과를 보시는 분이 있고 못 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꾸준히 드시면 효과를 보시는 비율이 당연히 높아지는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꾸준히 안 드세요 보통 1, 2, 3주 드셔보시고 변화가 없으면 안 드시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지 1, 2주 만에 효과를 보는 성분들이 효과까지는 아니더라도 몸에 변화가 느껴지는 성분들이 시장에서 오래갑니다 그게 바로 프로폴리스예요 물론 개인 간의 편차는 당연히 있죠 그리고 프로폴리스는 벌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도 있습니다 어쨌든 어르신들한테도 효과가 상대적으로 빨리 나타나는 기능 성분이 바로 프로폴리스고요 게다가 프로폴리스가 염증 관련 질환에 좋다고 하죠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에 비해 염증 관련 질환에 취약하다 보니 저는 어르신들께 프로폴리스를 많이 추천해 드리는 편입니다 어르신들이 드시면 좋은 영양제 마지막 다섯 번째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는 것은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알긴 아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치아가 좋지 않아서 혹은 소화가 잘 안 돼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게 쉽지 않죠 특히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식단에서 단백질이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10명 중 7명의 단백질 섭취가 부실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특히 여성 노인들의 단백질 섭취가 더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홍삼 선물하신다는 분들께 홍삼 말고 단백질 쉐이크 선물하라고 하죠 홍삼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홍삼보다 가성비가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어르신의 생활습관이나 식습관에 따라서 단백질 쉐이크 한 가지가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백질에는 동물성과 식물성이 있죠 어르신들께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이 더 좋겠습니다 뭐 일단 동물성 단백질은 속이 좀 더부룩할 수가 있어서이고요 소화가 잘 안 돼서 설사하시는 경우도 있어서인데요 동물성 단백질 잘 드시면 상관없겠지만 그래도 시작은 식물성 단백질 쉐이크로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백질 쉐이크를 추천드린다고 해서 식사 대신 단백질 쉐이크 드시는 거 아니에요 운동해서 못 만드는 사람들처럼 많이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식사는 평소처럼 다 하시고 오후 시간 아니면 출출하실 때 조금씩 드시면 되고요 꼭 우유나 두유에 타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물에 조금씩 조금씩 타 드시면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 아미노산 제품들도 많은데요 우리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죠 고기를 드시든 단백질 쉐이크를 드시든 우리 몸속에 들어간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쪼개져서 흡수되고 이용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기도 싫고 단백질 쉐이크도 싫으시면 아미노산 제품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되도록 여러 가지 아미노산이 넉넉하게 드는 제품이 좋겠네요 지금까지 어르신들한테 좋은 영양제 5가지 말씀드렸는데 어떠셨는지요? 제품 고르실 때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컨셉 원료와 중복 기능성 제품에 주의하시면 더 좋겠고요 추천 제품 리스트는 댓글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기남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